우산이는 지금 적응중 입니다 이제 저하고 하룻밤도 보냈구요 이제 캣타워도 이용할 줄 대충 알고 엄마 찾아서 많이 울지도 않고요 내일이나 이번주 중에 한번 목욕도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빌처럼 캣타워에 달려있는 고무줄로 되어있는 얘를 되게 괴롭히네요 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얘한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안줬는데 얘가 거의 캣타워에 떨어질 생각으로 얘를 무릎뚝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지덥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우산이보다 낫죠 그래도 얘는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털옷을 안입고 있죠 모두 이제 여름이 완전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도 시작되었고 지나갔죠 지나간 거 맞죠 하여튼간 별 신경을 안써가지고 장마에 대한 건 얘도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말에도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자가 아 이쁘다 아이가 아웅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우산이로 적응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쳐다봐줍니다 가끔씩 여러분들도 우산이가 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름을 우산이로 지었다 하더라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녁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산이 이쁘죠?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태어난지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얘도 인사해야지 우산아 우산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